5년 전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된 건데, 철거된 자리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폐차될 처지에 있던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소풍도서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 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재작년에는 한 차례도 운영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일주일에 하루, 단 4시간 정도밖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도 줄면서 올해도 사실상 휴관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된 소풍도서관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은 폐차량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노후화된 데다, 비좁은 공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신창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무인유도서관을 옮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도서관으로 사랑받다 멈춘 뒤에도 계속 도서관으로 시민 곁에 머물던 소풍도서관이 코로나19 압제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